I don't want to save this twice 깜짝 놀랬죠? Welcome to 창봉월드 아 그래요? 잠시만 2년 넘게 했는데 트로피 3만 1000점이면은 1대로 한번 붙을래요? 나는 4천점입니다 시작한지 이제 한 3주 정도 됐어요 한 4만점은 확실히 넘사벽이고 3만점 정도까지는 카바되더라고 해보니까 똑같은 브롤로 파는게 어떨까요? 제가 맞춰드릴게요 브록? 아 어떡하지 나 브록 잘하는데 괜찮으신가? 사실 2만점까지는 뭐 당연히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3만점은 긴장 좀 해야돼 거의 뭐 배수로 어... 오 쉣 오 내가 뭐 빼면 안돼 내가 빼면 안돼 이거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아하하하 지금 못 죽이면 상당히 나중에 힘들어질수 있는데 어 뭐야 왜 벽에 깨졌어 한 대씩 맞고 어? 아니 저 잔디를 어떻게 깎지? 아 내가 압박 당하면 안되는데 와 쉣 죄송해요 어? 으아아아 오케이 으아아아 으아아아 차트다 으아아아아아아 윽 펜이? 궁이 그 로봇 까는거 맞잖아 그지 오 쉣 아우 생각보다 야무지신데 오 쉣 오 쉣 오 쉣 뭐야 왜 여기에서 나와 이 영상은 한이 올라가니다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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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내가 데미지 더 약한 야 내가 왜 데미지가 더 약한 느낌이지? 아니 뭐야 저거 아니 오우쒸 오우쒸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오케이 진거 인정 근데 내가 잘하는 브롤러로 한번 해보 칼 밀어전 이브 밀어전 내가 진다 그러면 저 진짜 인정 굿 깜짝 놀랬죠 깜짝 놀랬죠 아마 맞아보면 좀 깜짝 놀랬거에요 이제 여기서 내가 선점을 했다는거는 결코 차리를 뺏기지 않는다 와이 하잇이 빠졌네 깜짝 놀랬 깜짝 놀랬 요시 오우쒸 갇혔네 오우쒸 나이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잘하시네요 오 아 생각보다 잘하신다 예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저보다 잘하세요 당연히 당연코 근데 왜그러냐면은 이제 게임 짬밥 브롤러 이해도 어쨌든 브롤러에서는 제일 중요한건 1대1모드가 아니라 팀전이거든 칼? 칼은 저한테 압도적으로 안되실텐데 마지막이에요 기회 안드립니다 저 칼을 엄청 잘해요 하하하 온갖 내공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없는데 저 여기 있는데 저 칼을 안빱니다 칼을 피 오 뭐야 쉣 가젯이 뭐 저거 저걸 뭐 저런 가젯이 있어 칼의 킬각을 보인다 칼각같이 날라갑니다 칼각같이 날라갑니다 칼각같이 날라갑니다 강오나 기신이죠 공부는 뭐 기신이죠 상당히 터프한데 어 전우 님이 좀 이상해 아니 근데 게임 플레이 스타일이 왜 이렇게 터프해? 웰컴 투 창봉 월드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왜 울어야 돼 후추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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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